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협 변호사입니다. 한동훈, 지금 완전히 빅데이터를 달구고 있습니다. 추경호랑 부딪히고 말이죠. 이재명이랑은 찐찐 브라더스, 유은석열 대통령이랑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언론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바라는 것은 말이죠. 바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겁니다. 한때는 이준석이가 대한민국 언론계에 완전히 오르내렸죠. 그것이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를 밀어내고 이제는 한동훈이가 그야말로 빅데이터 1등을 하겠다. 이런 일념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의 지금부터 운명, 한동훈의 사주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동훈이 이렇게 그야말로 나르시스템에 젖어가지고서 관종 아주 노릇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동훈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적전수 역학하시는 우리 적전수님의 분석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한동훈의 사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강시럽TV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부터 얼른 구독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 올리겠습니다. 한동훈, 한동훈 가만히 보면 좀 여성스러운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날카로운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52세인데요. 한동훈. 적전수라고 하는 역학하시는 유명한 여성 역학자신데요. 이 한동훈의 사주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한테 그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한동훈의 사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재미로 보셔도 좋고 또 여러분들께서 참고로 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은 말이죠. 일단은 편제수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은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그런 어떤 사주 그러니까 물속에 나무가 같은 그래서 좋은 어떤 집안에서 돈 걱정 안 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길을 그렇게 부모 조실부모 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찌개지개 가난한 그런 집안이고 나름대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공부 편안하게 하고 그런 어떤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가 그렇다면 과연 정치 지도자로서 성공할 것인가 본인은 지금 대통령을 꿈꾸는 것 같은데요. 그것이 가능하겠는가 라는 것을 이제 분석해 놓은 것인데요. 첫 번째, 이 사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어디에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것을 따져 묻는다는 것이죠. 어디서 나서 어디로 가는가. 즉 한동훈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기본적으로 말이죠. 공부가 옅다는 겁니다. 공부가 얕다. 깊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얕은데 왜 그러냐. 이 공부는 뭔가 보여주기식 공부.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한 공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양을 위한 공부 내지는 교양을 위한 공부. 나 자신을 갖다가 다듬고 수양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어떤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어떤 공부를 해서 고시를 붙고 또 어떤 공부를 해서 검사로서 승진하고 이런 결과물을 보여주기 위한 공부를 해왔다. 때문에 공부가 얕다. 인생 공부가 얕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것인데요. 배움을 드러나는 그리고 사이에서 드러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공부를 해왔다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한동훈이가 죄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과를 내는 공부. 원래 반드시 결과를 내는 공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철스님 같은 분이 공부 많이 했죠. 그런데 꼭 결과를 내던가요? 그분의 공부가 높고 깊지만 그거 가지고 무슨 고시 공부하나요? 그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무장관 하나요? 아닙니다.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인생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런 수양 공부라든지 인생 공부라든지 이런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는 공부를 해왔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말이죠. 출세 지향주의자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출세하고 싶어해요. 또 출세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는 그게 좋다는 거죠. 그래야만 또 출세도 할 수 있고 내지는 인생에서 말이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한동훈의 경우는 그게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오로지 출세, 오로지 나라시스트, 나를 돋보이는 것 이런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는 이 결과를 의식하고 하는 이런 공부는 하나의 편제수가 들기 때문에 행동과 마음이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행동하고 마음이 일치할 때만 기쁨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갈등이 없는 것인데 이 사람은 이 마음하고 행동하고 사실상 불일치가 오기 때문에 여기서 내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우울증이라든지 내지는 신경세혁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딱 맞잖아요. 한동훈 보세요.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키가 작다고 해서 키높이 구두를 신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1m 65밖에 안 됐어요. 등승평은 1m 58인가 뭐 그래요. 그래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우리나라를 부강병하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렘은 또 키가 얼마나 작았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감추려고 하고 또 키높이를 신어서 키를 다른 사람보다 키우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꾸 뭔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연예인 사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예인이 말이죠. 정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적천수 이번에 말에 따르면 이 사람은 나를 쓰대의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정치에 안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맞는 사주를 갔어야 되는데 자기 사주에 맞는 길을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심과 행에 불일치가 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지금도 이게 설명이 되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잖아요. 계속해서 독대해달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윤석열과 동급의 대우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형 테이블을 놔달라. 그리고 정진석이가 배석한다라니까 나도 비서실장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 당대표라고 하는 것도 지금 그게 그렇게 엄청난 거라고 생각하는가 봐요. 이 사람은 이게 그냥 만나가지고서 스스럼 없이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얘기도 나오고 또 이번에 만나고 또 다음에 만나고 수시로 만나면서 국정을 노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윤석열을 만나면 결과물을 내야지 결과물을 내야지 조급한 거예요. 결과물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조건을 요건을 내가 제시할 테니까 그걸 들어달라. 아니 들어가기도 전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뭐냐면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라인을 이쪽 세신을 하라.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활동을 중단하라.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명태균, 김대남 그걸 해소하라. 아니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아니 당대표가 대통령을 만납니까? 그렇게밖에 할 게 없어요? 민생법안이라든가 내지는 지금 외교 문제 국제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듣고 의견을 나누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지 어떻게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 그렇게 늘어지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뭔가 성과를 냈다. 국제 문제 얘기해봤자 성과가 딱 안 나오잖아요. 외교 문제 갑자기 성과가 안 나오잖아요. 성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이지 지업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업적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내 업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대를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내가 세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집착 같은 것이 이런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라시스트고 결과물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갖다 높이겠다는 그런 아주 뭐랄까요 거기에 가득 찬 사람 이거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면 빡치는 거야. 그냥 집에 가는 거야.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샹 하고서 또 21명의 국회의원들을 불러 모으는 거야. 하지만 이런 모습을 이제 21명이 모르니까 지금 따라다니는데 한동안에 이런 모습을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해 본다면 그릇의 크기를 본다면 저 그릇에 내가 담길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한다면 다 떠나버립니다. 지금 이런 얘기야. 또 그다음에 적천수는 뭐라고 말하느냐 인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집이 굉장히 강하답니다. 거기다 부두색 인색하답니다. 고집 강하고 인색하면 시끄러지 않가 만이에요. 그럼 베풀어야 나한테 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를 줘야 하나를 얻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를 줘야 둘을 얻으려면 하나를 줘야 되잖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들어가려면 뭔가 선물을 주고 들어가서 이거 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무런 선물도 준비 안 하잖아요. 지는 달라고만 하잖아요. 땡깡만 부리잖아요. 고집 부리고 인색하다. 그리고 양심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를 만들려고 공짜로 부하를 만들려고 21명 내 부하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21명이 어떻게 부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이 재물도 바라면서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도 돈이지만 또 명예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꼬여가지고 얽히고 설킨다는 거야. 원래가 이 사람이 이 물속에 나무와 같은 그런 어떤 사주를 타고 태어났는데 이 나무 뿌리가 곧바로 이렇게 얽히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속에 나무라서 이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막 그냥 야중에는 엉망이 된다는 거야. 엉망이 된다는 거야. 얽히고 설키는 사주라는 거죠. 그래 습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습한 인생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신경세약증에 걸리게 되고 지금 최고로 올라온 것이고 나락으로 떨어질 만 남았다. 라고 적천수 역학자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그야말로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기도하고 그야말로 반성하고 해게하는 그리고 겸손한 하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시럽TV입니다.